네, 22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육에 관련돼서 배웠는데요. 오바마가 교육에 관련된 토픽은 이제 마무리 지었고요. 새로운 질문자가 일어나서 새로운 토픽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나올 토픽은 Health Insurance에 관련된 겁니다. 헬스케어죠. 이런 것을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 보기 전에요. 이번 파트에서 그냥 제가 여담으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 주말에 저랑 같이 이쪽 영어 교육, 외국어 습득에 관련된 것을 같이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같이 진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MIT 졸업한 친구 한 명인데 그 친구는 이제 여기 이민자고요. 7살 때 이민 와서 현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에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제 PhD를 이제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가까운데 이제 그걸 이제 바이오테크 쪽으로 연결한 친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그라운드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반도체 전공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는 영어 교육하고 미디어 디자인이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이죠. 그거를 이제 학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세 명이 공통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얼마나 이 영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냐면 저희 모두는 영어를 열심히 했고 어느 정도 잘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에 와 있고 어떤 친구 이제 장학금도 받았고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보 습득에 있어서 꼭 영어일 필요는 없는데 영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영어로 된 컨텐츠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죠? 뭐 미국을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그냥 언어적으로만 봤을 때 한국어만 할 때보다는 영어를 할 수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빨리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영어를 하시면 그런 것들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할 때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도 굉장히 똑똑한데 뭐 똑똑하죠 당연히. 그 MIT 나온 친구는 SAT를 만점 받은 친구예요. 그죠? 수능 만점도 굉장한데 SAT를 만점 받은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도중에도 이민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곱 살 때 이민을 온 사람인데도 아직도 언어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기 보다는 영어를 더 잘하고 싶은 건 항상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더 잘하고 싶은 거랑 비슷한 거겠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꼭 영어가 아니어도 언어를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을 그 MIT 나온 친구가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생각보다 되게 못하는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영어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저를 보고 아 유학 온 친구 중에서 남자 중에선 제가 영어를 제일 잘하고 여자분들 중에서 다 포함해서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다섯 번 안에 정도 드는 그런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잘하는데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잘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주위에 미국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한국 가면 제가 좀 잘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미국이니까요. 워낙 잘한 사람도 주위에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제가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반대로 유학 온 친구 치고는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느꼈나봐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온 지 10년 된 콜롬비아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 친구요. 그 친구도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합니다. 특히 이디엄 같은 것 쪽에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는 이디엄을 가르치는 이메일을 매일 발송하는 어떤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가 나중에 또 그 친구의 컨텐츠도 제 블로그랑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 뿐만 아니라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개시켜줘서 여러분들이 빨리 더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명 다 공통관침사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모두가 공감하는 공통적인 문제점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문제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주로 닫았던 것은 과연 제대로 된 사전이 하나라도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이 이런 교과서와 이런 교제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사전 예전,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영영사전도 많이 보시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이버도 그렇지만 제 친구가 네이버에서 일하고 또 다음에서 일하기 때문에 비판할 건 비판해야죠. 안 좋은 건 얘기해야 그 사람들도 고치니까요. 사전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렇죠? 너무 초보자들이 특히 하기에는 영어적인 것을 위한 사전이라기보다는 마치 문제풀이 형식의 그런 시험용 사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과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대요. 이 친구들은. 그렇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니까. 이민자니까요. 이런 교제를 가지고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오히려 아이러니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아니면 이런 것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 해보고 싶다면 같이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된 단계죠. 그냥 문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이 주로 저희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결책 쪽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콜롬비아 다니엘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intelligent라는 영어 단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적인. 끝. 그리고 그 친구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집에 갈 때까지. 두 시간 동안. 아니 사전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전이 다 있냐? 지적인. intelligent. 끝.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intelligent는 지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설명이 설명적인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이 혹시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전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런 컨텐츠가 있는지. 좋은 교재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 교재는 좋고 또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여러분께 공개하고 그런 내용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재, 좋은 선생, 그리고 좋은 학생이 만나면 무엇을 하든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저도 멀었지만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그 단점을 보완한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이런 강의라든가 블로그에서 통한 영어 방법이라든가 습득 방법이라든가 기존에 없는 것들을 좀 한 번씩 해보려고 하거나 기존에 있더라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원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건 중요하죠.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바르게 정확히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이에요.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 이상이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죠. 열심히 해야 잘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결과가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노력한 것도 빛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는 비중을 결국 잘하게 되는 것에 비중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인디안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야 돼요. 비가 안 오고 도중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죠? 물론 그건 그렇진 않지만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좀 여담이 길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하고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면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보실 내용은 어디냐면 마크 조커버그가 이제 질문자에게 질문을 하라고 시키는 부분부터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볼 겁니다. 마크 조커버그가 뭐예요? lied 하면서 so the next one is from another facebook employee. 이제 페이스북 임플로이가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쭉 보고요. 여기서 별로 볼 건 없는데 들어만 보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을요.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 헤드까지 봤는데요. 자기소개하고요. 캘리포니아의 쿠버티노라는 지역이 있죠. 실리콘 밸리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고요. 그래서 뭐에 대한 질문을 할 거냐면 결국 debt과 헬스케어에 대한 질문을 좀 더 하고 싶대요. 그랬더니 고 헤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세요. 하세요 이런 얘기죠. 고 헤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볼 내용은 여기부터인 겁니다. 자세히 얘기죠.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또 길죠. 참 어렵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뜻만 어떻게 하면 이런 살인적인 의료보험료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The biggest threat, 우려를 위협하는 거죠. threat, we have a physically. 뭐냐면 국가재정이에요. 피지컬이라는 게 국가재정이고 회계상, 돈을 얘기하는 거죠. 상승하고 있는 거죠. 뭐에 있어서? 비용이죠. 나가는 돈이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a lot of the solutions, 많은 a lot of solutions 해법들 중에서요. 이 솔루션이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아시죠? solve인데요. 이게 용혜입니다. 용혜. 용혜라는 것은 케미컬에서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고 뉴트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있으면 나온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첨가하면 이게 다시 평평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이라는 것은 원래 원은 용혜시키고 중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problem이 마이너스라면 네거티브한 거라고 치면 여기다가 positive한 해결책을 넣어서 이것을 뉴트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에서 solve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resolve라는 말도 쓰고요. 그죠? 해결책이라는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원래 뜻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resolve하고 solve하고. 결국은 해결하다, 중화시키다 이런 뜻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solve는 중화시키다에서 온 거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다 이런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we're here to Medicare 그 다음 보시면 결국 이런 health insurance 관련된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런 해결책을 들었을 때 don't involve actually slowing down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뭐가 연결돼요? 관련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뭐를요? lies. 증가시키는 거죠. health care cost를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실제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대신에 they involve shifting cost 어디로 움직여요? shifting? cost를 어디로? two가 나오겠죠? two. beneficiaries하고 states 그 주나 beneficiary라는 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 beneficiary이 있으니까 beneficiary이 있으니까 복수겠죠. 그래서 주나 그것을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코스트를 정가시키는 거죠. 의료 혜택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혜택자라는 것은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정가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예요. 결국엔 뭐 이게 tax니까요. 결국 사람들에게 시민에게 다 돌아가는 거죠. So my question. 이게 이제 질문이네요. Can you talk a bit more?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뭐에 대해서? provisions. provisions라는 것은 명사로 여기서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얘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항이나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항 규정. 원래 주로 쓰이는 단어는 사실 provide에서 온 공급이죠. 공급. 제공. 이런 것으로 쓰이겠지만 여기서는 조항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이니까. In the Affordable Health Care Act 보통 법 발의할 때 act라는 말을 많이 하죠. 무슨 무슨 act 이렇게 해서 법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ffordable Health Act에 있어서의 그 조항이나 규정을 좀 더 얘기해 달래. 그래서 자기 좀 이해시켜 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줄일 건지 비용을. 보면요. Design. 어떻게 디자인 할 거냐면 slow down. 좀 그 상승률을 경감시키는 거죠. 속도를 올라가는 그 상승률을 좀 내릴 건데 What policies? 어떤 정책들이 you'd like to 아마도 당신이 to see 보게 될 건가요? 어떤 것으로? enact. 발의를 하다. 법을 발의하다 할 때 enact라는 동사를 씁니다. 특별히요. 그죠? act가 이 안에 있으니까요. 외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act를 발의하다. 라는 말을 하는 동사를 enact라고 많이 합니다. in the future. 미래에요. 어떻게요? 계속해서 slow down 하려고 하는거에요. 뭘 slow down 해요? healthcare costs를 slow down 하는거죠.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 뭐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긴 했지만 결국 발의를 법안을 발의해서 대충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걸 비용을 절감할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혹시 더 정확하게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어 코스를 좀 내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억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버마가 답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들어 올 거냐 하면 다음엔요. Let me give you a couple of examples. 이제 예를 줄 건가 봐요. because you are exactly right in how you describe it. I don't want to just shift the healthcare cost on to the American people. I want to actually reduce healthcare cost. Let's take an example of health IT. 여기를 들어보겠습니다. Let me give you a couple of examples. Because you're exactly right in how you described it. I don't want to just shift the healthcare costs onto the American people. I want to actually reduce healthcare costs. Let's take the example of health IT. We're in Silicon Valley, so we can talk about IT stuff. I'll try to sound like I know what I'm talking about. 예, 농담이죠. 제가 나중에 농담도 영상을 좀 따로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농담이나 성적 관련된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농담은 특히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그 레퍼런스를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언스가. 그러니까 청중들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배경 설명을 하지 않죠. 농담할 때 제일 추잡한 게 뭐예요? 농담이 왜 웃긴지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못 웃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에 대해서 할 때 어려움이 이런 거죠. 미국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이런 농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래서 굉장히 웃긴 사람도 미국에서 영어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런 센스를 좀 키우기 위해서 가끔 뭐 재밌는 것도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심각한 거 말고 다음에 한번 코미디쇼 같은 거 좀 짧은 거라도 한번 클립을 구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서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다는 걸 좀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제 친구를 좀 끌어들여야겠죠? 좀 영어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친구를 끌어들여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럼 이 문장을 설명해 보면요. Let me give you a couple of examples. A couple of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한 몇 개요. 그죠? 두세 개 정도. 예를 들 건가 봐요. 왜냐하면 Exactly right. 당신 말이 정말 전적으로 맞아요. 어디에 있어서? How you describe it. 당신 그거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Describe.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히 맞는데 I don't want to just shift. 그래서 오바마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health care costs onto the American people. 미국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담 지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 2가 있으니까요. 이 2가 방향성을 나타내니까 아메리칸 사람, 아메리칸 피플에게 이 health costs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실제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I want to actually reduce the health care costs. 그러니까 코스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거지 누구에게 전가해서 조금 낮추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기본적으로 줄여버리자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Let's take an example. 이런 말 많이 쓰죠. Let's take example. The example of health IT. Health IT의 예를 take. 예를 들어봅시다 할 때 그 동사 들어보자 라는 말을 여기서 take를 쓴 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Let's take the example of health IT. 그죠? 그래서 take를 쓴다는 거. We are in Silicon Valley. 우리가 지금 Silicon Valley 있잖아요. So we can talk about IT stuff.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얘기해볼 게 좋겠죠. I will try to sound like. 그래서 Sounds like. 어떤 것 같이 들리게 만들고 싶어요. Try to. 노력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이렇게 들리도록 만들려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I know what I'm talking about.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척 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웃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너가 여기서 지금 페이스북인데 이런 엄청난 엔지니어들 사이언스 메이저들 앞에서 내가 지금 IT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아는 척 아는 것처럼 들리도록 얘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잘 모른다는 얘기죠 사실. 근데 뭐 아는 척 좀 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웃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IT랑 관련 지어서 헬스케어의 커스를 어떻게 줄일 건지 얘기를 해 줄 건가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다음 문장 여기부터 볼 건데요. The healthcare system is one of the few aspects of our society where a lot of stuff is still done on paper. The last time you guys went to a doctor's office or maybe to your dentist's office how many people still had like to fill out a form on a clipboard? Right?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The healthcare system is one of the few aspects of our society where a lot of stuff is still done on paper. Last time you guys went to a doctor's office or maybe to your dentist's office how many people still had like to fill out a form on a clipboard? Right?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a large chunk of our provider system is not automated.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헬스케어 시스템이 one of the few 그 남아있는 몇 안 되는 aspect, 측면, 어떤 분야 이런 거죠. aspect라는 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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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이 있으면 어디로 보느냐 이렇게 aspect 이런 걸 aspect라고 하는데 측면이요. 요 몇 개 안 남은 부분이에요. 어디에 몇 개인지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오브로 나온 거죠. 오브가 모모의 라고 굳이 해석하자면 한국어로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수지. 미세이의 수지. 미세이의 수지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수지스 미세이가 아니라는 거. 이게 좀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떨 땐 apostrophe s를 붙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브를 붙이기도 하는데 이 오브는 모모 중에 모모야. 이렇게 나올 때 하는 겁니다. 모모의 모모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세이에서의 수지죠. 미세이는 수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낼 때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지의 하면 이것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수지가 미세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수지스 미세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모모의 모모 할 때 오브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는 것과의 차이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 사회의 측면이죠. 이 측면이 우리 사회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 측면이 사회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A lot of stuff.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여전히 done on paper. 뭐예요?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종이 작업하는 거예요. 문서 작업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병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왜 의사 관련된 거 그레이 아나토미 같은 거 보면 의사들이 나와서 뭐예요? 클립보드라고 하는 네모나게 생긴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여기 뭐 핀 같은 거 있어서 이렇게 종이 같은 게 있죠. 여기 채우라고 하고 여기다 뭐 의사의 소균 같은 거 쓰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 짓거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근데 이렇게 하는 짓거리를 하는 분야에 몇 개 안 남았는데 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을 하겠죠.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You guys went to doctor's office. 병원에 갔다고 얘기 잘 안 하고요. 의사를 보러 갔다고 하거나 의사한테 갔다. 이 고를 많이 씁니다. Go to a doctor. Doctor's office. 할 수도 있고요. See a doctor.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의사를 만났을 때 아니면 dentist office. 뭐 치과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뭐예요? 이 클립보드 쓰고 있잖아요. 그쵸? A clipboard요. 뭐 하는데요? 그 여러분 서류 작성하는데요. Right? 맞죠? 라고 했으니까 And the reason for this That is Because a large chunk 큰 덩어리요. Our provider system Provider system Provider system이 이걸 제공하는 시스템이 뭐예요? 큰 부분이 대부분 뭐예요? It's not automated. 자동화요. 그래서 사람 소리 많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utomated 됐다는 것은 자동화됐다 이런 건데 자동화나시니까 자동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문서 작업 손으로 다 쓰고 있죠. 수기로. 그런 것이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종이에다 클립보드 위에다가 손을 접고 있냐 이거 효율적이지 않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문장은 여기부터인데요.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고객led 예, 그래서 농담하는 것까지 맞는데요. 첫 문장부터 해석하면요. 결국 end up being ing가 들어간다고 했죠. end up 뒤에요. 결국 발생되는 건 뭐에요? 일어나는 일은 뭐에요? is 뒤에죠. you may go to your primary care physician. 의사를 physician이라고 하죠. primary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기 주치의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주치의를 primary care physician 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동네에 보통 가면 그 의사가 오랫동안 나를 계속 봐온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기분 따라서 아무데나 가지 않고 갔던 데를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병력을 알고 있고 굳이도 다시 말하지 않아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he does some basic test. basic test가 뭐냐면 뭐 키 얼마, 몸무게 얼마, 엘러지 있는지, 눈 검사, 맥박 검사 이런 거 하는 거에요. 근데 그게 다 charge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pecialist가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요. 주치가 만약에 기본적인 걸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빨만 보는 사람, 눈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specialist잖아요. 그 분야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또 가야 될 경우가 있죠. 문제가 있어서 primary physician 이 이거는 치과나 안과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라고 해서 갔어요. 그럼 he will do another test.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에요. 그죠? you are getting charged.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비용이 발생하죠. 그걸 또 charge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insurance company가 받거나 당신이 받거나 결국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charge 되는 거죠. 그래서 both world test. 이 모든 테스트에 대해서. 두 가지 테스트 모두에 대해서 as opposed to. 이게 뭐뭐와는 반대로라는 뜻이죠. 뭐뭐와 반대로요. 뭐의 반대냐면 the test that was taken by a primary care physician.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primary, 주치의가 진행했던 테스트요. 그 테스트와 반대로 또 being emailed to specialist.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테스트를 specialist한테 보내줘서 같이 공유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와 반대로 그냥 또 charge 하는 거에요. 또 테스트하고. or better yet.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굳이 영어로 설명드리자면 the current, 현재 situation. 현재 상황이요. 아마도 향상될 여지가 남을 것 같아요. 향상될 수 있는 상황인 거에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한다면 if something else happened. 그래서 어떤 조건에 다른 어떤 시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현재 상황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메일을 보내서 specialist한테 primary care physician이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최선은 아닌 거에요. 더 좋은 게 있대요.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if it turns out that there may be three or four specialists. 만약에 세, 네 명의 specialist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관련되는요. 어떤 한 병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diagnosed, 병을 측정하는 거에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한 경우 그러면서 농담을 한 게 뭐냐면 this is all hypothetical. 이건 다 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정.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당신이 healthy. 그 질문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가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요. 그래서 웃은 거고요. 그 다음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 여기부터 볼 겁니다. but let's say there were a bunch of specialists.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but let's say there were a bunch of specialists. what would be ideal would be if you get all the specialists together with the primary care physician the first time you're seen so that you're not paying for multiple visits as well as multiple tests. that's not how it works right now. now part of it is technology. so what we did in the affordable care act building on what we did the recovery act is try to provide incentives to providers to start getting integrated automated systems. 이번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보시고요. 첫 문장 보시면 let's say there were a bunch of specialists. 그래서 여러 명의 specialist 가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what would it be ideal would be if you get all the specialist 만약 당신 모든 specialist와 같이 해야 된다면 뭐예요? primary care physician 하고요. the first time you are seen so that you are not paying for multiple visits.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테스트 한 번 해가지고요. 테스트 한 번 해서 다 공유하는 거예요. 이 프라이머리가 한 거를 다른 스페셜리스트가 공유하면 multiple visits 할 때마다 multiple tests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that's not how it works.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금 미국이죠. 미국이 현재 currently happening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Now part of it is technology. 그 한 부분은 뭐예요? 그 기술적인 문제인 거예요. So what we did in Affordable Care Act. The Affordable Care Act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building. 뭘 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What he did. 우리가 이미 했던 거. With the recovery act라는 어떤 법이 있었나 봐요. 여기에 뭔가 추가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뭐냐 하면 trying to.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Provide. 제공하는 거죠. incentives. 추가적인 돈을요. 인센티브 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도. 요거 제공하는 겁니다. 뭐뭐를 좀 더 encourage 하기 위해서 돈을 좀 줘 주는 거예요. 혜택을. Providers.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들에게 they started getting integrated. 그래서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 시스템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화. 그죠? systems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integrated하고 automated가 같이 해서 systems라고 복수가 된 거죠. 원래 보통 쓰면 그냥 단수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면 그리고 자동화하면 우리가 할 때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테스트하고 테스트에 대한 시간과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추가적으로 현재 퀴여스케어 시스템에 add-on 하려고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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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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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파트에는 그 다음 내용 계속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